저희는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재혼을 그냥 사랑만 하시지 하는데 이제는 그거 아니다. 인정해 달라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실히 2000년에 비해서 2.2배 이상 60세 이상의 상원 재혼 비율이 늘었다고 해서 2배 이상이 는 거죠. 정말로 이 백세 시대가 와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현미 씨야만은 이제 장본인이잖아요. 실제로 재혼 프로포즈 받은 적 있으십니까. 그럼요. 두 번. 뭐냐면 이제 처음에 75년도에 이제 나왔을 때 76년도에 옛날에 그 잘 알던 분이 내가 이제 이 선생님한테 뛰어나와서 혼자 된 거라고 알고 정식으로 우리 집에 와서 청원을 해서 정식으로 오케이 했는데 너무 사람이 나보다 3살 외에요. 날짜를 다 잡았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별고 5년인데 호적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나는 이봉선 선생님한테 한 번 선고로 만족하니까 결혼 바쁠 거 없다. 호적 정리 한 다음에 하자.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하면 왜냐하면 그분의 조건이 호랍이 과부니까 꼭 애를 낳는 조건이야. 왜냐면 그분도 아들 둘의 딸이 하나 있어. 나도 아들 둘이야. 언니 그때가 너희 딸인데? 여운을 이어주려면 애가 있어야 돼. 근데 여학생이 나이가 어떻게 됐지? 내 애 낳을 수 있나 그때? 그때 그럼 40살인데 애를 왜 못 낳아. 그래서 제가 이제 애는 시집은 가더라도 이봉선 선생님의 애로 끝나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재혼을 안 했는데 그때는 야간 없어서 다 간두고 요리학원 다니고 그런 시절이 애들하고 같이 그냥 주일되면 도시락 싸서 세종대왕 룽이라 뭐 그렇게 다녔던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프로포즈 채우는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근데 그분은 조건이 뭐냐면 결혼을 하면 노래를 관둬야 돼. 그래서 내가 아니 살림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마 노래 없이는 못 산다고 해서 두 번을 그렇게 안 해봤어요. 두 번째는 몇 살 때 그때는? 두 번째는 몇 살 때? 55세 때야 그때가 내가. 55세 때야 그때가. 55세. 45세. 45세.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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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이가 70대 중반이 되고 나니까 약간 허무함을 느껴요. 그렇죠. 나도 이렇게 행복하게 기댈 수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사랑은 이제 하니까 왜 내가 이 사랑을 해요. 사랑이라는 게 인간의 엔돌핀이에요. 친구를 만남으로써 엔돌핀이 한참 가요. 생활하는 데도 신이 나고 기다림이 있고 또 강력이 있고 노력이 있고 그래서 사랑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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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